준비됐어? 그럼 출발하자 아, 언니 잠깐만요 이건 제 감인데 어째 평소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이시네요?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요? 고민이 있으면 이 서유리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야, 이걸로 마지막이니까 이제부터 공중전함을 타고 다니게 됐다면서 그럼 나와 핵사부서는 이제 썰모가 없어지겠지 아, 그러고 보니 전함을 타게 되면 핵사부서에는 안 타게 되겠네요 그래도요 가끔 놀러 올 테니까 한 번씩 태워주세요 이젠 저도 그 미친 스피드에 중독된 것 같다구요 그리고 아직 우리한테는 마지막 주행이 남아있잖아요 그래 그랬지 우리에겐 마스트 드라이빙이 남아있었어 그렇다면 마지막 주행답게 나와 핵사부서가 가진 모든 힘을 쏟아붓겠어 그래서 널 천국으로 보내주겠어 내 허리를 꽉 붙잡으라고 안그러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가게 될 거야 적응이 된 줄 알았는데 착각이었어 모르겠다 신나게 밟아보세요 라니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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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니언니